이상형이나 이런 거 있어요? 저는 좀 다정한 사람 좋아요. 고백하신 건가요? 아니에요? 알겠습니다. 고백하신 건가요? 남자분이 되게 노력은 하신다. 그리고 먹으면 먹는 대로 찌는 사람이 좋아요. 납득할 수 없는데 왜 먹으면 먹는 대로 찌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? 그냥 보기 좋지 않아요? 그래요? 그런데 찌고 싶어도 안 찌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상형일 뿐이니까. 그러니까. 너무 흥분했다. 이거 무슨 분위기지? 그러게. 이거 메이드인데요. 그러게. 이상형 여쭤보세요. 저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거든요, 동물. 그래서 좀 고양이상이랑 우리 고양이상이신 분들이랑. 고양이상이신 것 같아요, 그렇죠? 많이 틀었죠? 네. 고양이상이에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눈이 고양이 눈. 네, 감사합니다. 피부가 하얀. 외적으로는 그렇고. 뭐야? 그러면은. 고양이상이 피부가 하얘면 루시아인데? 뭐야? 루시아. 아, 루시아? 아, 루시아? 보시면 나와요.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그냥 말이 잘 통하는 사람처럼. 응. 진짜 하죠? 응. 되게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응. 오늘이 엄청 따뜻한 날이라고 하던데? 10도까지 올라가고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